전투원 어려운 질문이군요 상을 오래 할거면... 코끼리 질사가 더 나은데 나를 이겨보겠다고? 코끼리 당... 그... 어... 뭐活ome 코끼리 질사가 더 나은데 레어 혹은 메인들을 앞에는 100개 아니 저거 너무 잘 나온다니까 레어 먹고 돈 벌면 되겠다 레어 뭐 잡으세요? 엄청 단 청룡표 어때? 평룡수요? 평룡수 근데 엄청 안 비싼데 평룡수 얼마지? 3억인가? 3.5? 응 안 비싸니까 그럼 평룡수 캐러 갑니다 제가 뭔 욕을 했다고 그래요 이거 한 말도 안 했는데 로가가 어딨더라? 로가가 물라고 와 로가 딱 클립 로가 아무도 안 잡네 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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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! 외 written to him 를 조심하시지 나이다 우와 핳핳핰 를 조심하시지 와아아아아아 으으으으ㅇ 와... 미쳤네. 아니 근데 이거 아마 반 스택 다 빨린 거 아니야? 이거 좋아해야 될지 안 좋아해야 될지 모르겠네. 한 번 더 람채화 잡았으면 반지 떴을듯. 한 번 더 람채화 잡았으면 반지 떴을듯. 이거 아마 반 스택 빨린 건가요? 이거 얼마지? 청룡도 2호 캐기? 지금 청룡도가 한 3억인가? 3.5억에 올라와 있네요. 3.5억에 올라와 있고. 3.5, 3.5, 2.7. 청룡도 2.5에 삽니다. 2.8에 삽니다. 3에 팝니다. 3억 2천. 4.5, 2.5, 2.8. 자 그러면 지금 미션 하나 더 받았으니까 청룡도 2호 캐기 들어왔으니까 청룡도 2호 캐기 들어갔으니까 청룡도 2호 캐기로 갑시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